강아지 소리가 들리니까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다가가볼게요 강아지 친구 냄새가 나는지 여기 갔다 갔다 합니다 얘는 앞이 안 보여 천천히 해줘 인사하네요 인사해요 꼬리도 살랑살랑 하면서 인사해요 으르렁 하거나 물지 않아요 그냥 냄새를 맡으면서 탐색을 합니다 안녕 친구가 놀자고 하는 사인이 보이진 않겠지만 되게 적극적이네요 좋대 친구가 좋다는데 잘 모르겠지 쟤 뭐냐 하면 되면